안녕하세요. 오늘은 댄싱 퀸 32카운트 4월, 앱솔루트 비기너 레벨에 디스탈트가 6번째 월에서 한 번 있어요. 스텝할게요. 섹션 1, 오른쪽으로 바인 스텝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하면서 오른팔을 뻗어서 클릭 왼쪽 풀턴, 왼쪽 4분의 1턴, 포드 스텝 왼쪽 2분의 1턴, 오른발, 백 왼쪽 4분의 1턴, 왼발, 사이드,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K스텝 오른쪽 사선 앞으로, 다이아널, 포드 스텝, 터치 왼쪽 사선 뒤, 다이아널, 백, 터치 오른쪽 사선 뒤, 다이아널, 백, 터치 왼쪽 사선 앞으로, 다이아널, 포드 스텝,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몬트레이턴 오른발, 사이드 포인, 오른쪽 2분의 1턴 하면서 투게더 왼발 사이드 포인, 제자리에서 투게더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오른발 사이드 포인, 오른쪽 2분의 1턴 투게더 왼발 사이드 포인, 투게더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V스텝 오른발, 아웃, 아웃, 인, 인 세지 박스 턴, 오른발, 크로스 오른쪽 4분의 1턴, 왼발 백, 사이드, 투게더 카운트 1, 2, 3, 4, 5, 6, 7, 8 투게더 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여섯 번째 월은 세지 방향에서 시작하는데요 여덟 카운트 하시고 세지 방향에서 리스트 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월 1, 2, 3, 4, 5, 6, 7, 8 리스트 할 수 있어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이어서 하시면 돼요 땡큐 파칭 2, 3, 4, 6, 9, 8 1, 2, 3, 4, 5, 9, 9 1, 2, 3, 4, 5, 7, 8 1, 2, 3, 5, 7, 9 1, 2, 3, 4, 6, 7, 9